이게 모의고사가 3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던데, 쉽게 내려고. 일단은 문학 융합이 하나도 없고, 비문학 길이가 짧아졌고, 합법장문의 결합이 없어졌고, 딱 하나 지금껏 유지한 것은 11번, 12번 문법 문제 빼고는 다 옛날로 돌아왔던데. 그리고 문학도 내가 보기에는 한 10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던데. 아니었나? 어, 틀렸어? 문학도 한 10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지금은 갈 일이 거의 없는 것 같던데. 비문학은 뭐 짧아졌으니 알아서, 갑자기 훅 짧아져가지고 니네도 당했을 것 같고. 아니었나? 문법은 누누히 말했듯이 11번, 12번, 독해력도 묻는 거고, 크게 뭐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부터 한번 봐봐. 문학부터 한번 봐봐 문학부터 한번 봐봐 자 고전시가 누구나 뻔히 아는 문제를 내가지고 시간을 벌게 해줬는데 그리고 또 뒤에 작품은 바로 전주에 바로 한 거고 지난주에 고3 국어과 거저 주라고 시간 먹으라고 준 건데 고전시가인데 이게 가와 나와 두 작품 나왔는데 두 작품 나오면 얘네들은 공통으로 묶일 것이고 뭐 공통으로 묶였든 보기 봤더니 자연, 무역으로 묶였고 어쨌든 고전시가 고 한자어 무시하고 6월과 달리 고 한자어를 통해서 많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고 그래서 여기를 보면 그냥 보기랑 보기가 없는 건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보면 답이 그냥 다 보일 것 같은데 그럼 뭐 요거 문제 근데 다섯 문제나 줘가지고 요거 요거는 한 2분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난 2분도 안 걸리는 것 같은데 자 모른다고 하더라도 다 뻔한 작품이지만 모른다고 하더라도 보기 20번 잘 봐 보기 잘 봐 이의 생애를 기록한 연보에는 그가 고산구곡의 정사를 건립한 일이 이 주자가 무의구국의 은병에서 후학을 양성한 곳을 보받았다는 점과 그럼 우리 그대로 했잖아요 이거 지난주에 바로 그래서 고산구곡가인데 여기에 뭐 은병이라는 곳에서 자연 있겠지 뭐 후학을 양성했고 있는 그대로 고산구곡가의 창작 이후 이것을 찾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 어 그래서 이후에 더 많아졌다 찾는 사람들이 그럼 왜 많아졌을까 논리상 공부하러 왔거나 자연을 보러 왔거나 한편 그가 고산구곡의 곳곳에서 지인들과 교유한 경험을 소개한 송혜기는 송혜기라는 거에서는 지인들과 교유 놀았네 욕심 없는 마음으로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님을 그 얘기는 뭐야 욕심 없는 마음은 뭐니 무 자연이니까 무욕이잖아 자연 나오면 무조건 무욕 고전시가 이별 무욕 풍자 위반 그 중에 가장 쉬운 자연 무욕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니다 그러면 자연과 인간의 조화 무라일체 몰라도 되지만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를 찾으면 자연으로부터 배우네 좋은 거 배우면 자연이 좋은 거니까 좋으면 군자의 참된 즐거움 자연을 통해 도룩개우치는 거는 또 하나 된다는 말이 같은 말이잖아 그런 거 다 떠나서 이건 뭐 0.5천만 원에 풀 문제잖아 고산구곡에서 생활에 대한 송혜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고산구곡이 작자와 번인들의 교우 장소로도 활용되어 있음을 교우했다면 그냥 그대로는 주인도라고 이렇게 되죠 이번 작품 창작 이후와 관련한 연보의 기록을 볼 때 학주자를 하려는 작자의 선택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 왜? 더 많이 왔다며 후학을 했더니 정사에 대한 연보의 기록을 참고할 때 은병이 주자를 학문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선택된 공간 후학 학문 주자 주자를 모방한 거라며 주자 학문 참된 즐거움과 관련된 송혜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강학과 영어 룸풍 우리 모의고사 나왔던 그대로 강의하는 것과 자연을 읊는 거잖아 모순 없이 서로 어울리는 행위임을 강의도 하고 자연 감상에 대한 송혜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바위를 덮은 눈에서 자연과 합의를 이루려는 인간의 의지 이 말 자체가 안 맞잖아 이게 지금 합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얘가 냄새가 나잖아 왜 이 단어에서 자연과 합의를 이루려면 말듯이 인간과 자연 합일 이런 말이 되려면 뭔가 자연만 나왔잖아 지금 눈 발을 덮은 눈 그럼 인간 뭐라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인간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든 뭐하든지 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 부분 냄새 나면 이거부터 가보면 뭐야 자 우리 이거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구곡은 어디메요 문산의 세모다 겨울이라고 한 해가 젊은다고 아홉 번째 아름다운 계곡은 문산이다 몰라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자연이기 때문에 귀한 계석이 눈 속에 묻혀 세라 라고 하면서 이거 뭐 눈 내린 겨울에 구곡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거라고 그랬지 무슨 이게 무라일체니 이거 예찬이지 그러면서 유인은 오지 아니하고 유인은 모른다고 대도했지 여기 오지 않고 볼 것 없다 하더라 세숙인들이라고 말했고 그럼 이 말은 이 눈은 자연 일치를 말 알고 하는 것이니라 눈 내리는 겨울에 눈 내린 귀한 계석이 귀한 계석에 덮인 귀한 계석이 눈에 덮인 모습을 예찬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는 걸로 끝난 거지 이게 뭐가 문제 됐지 그 다음 18번 가 푸는 순서 감상으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이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삶을 옛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풍월 중이라고 여기는 데서 화자의 자부심 이것도 똑같겠네요 그러면 가와나 같은 맥락이라면 가도 뭐 자연 속에서 선택지 1번 봤더니 풍월 주인 자연 속에 있네 그럼 풍월 주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낀다는 말은 내가 무역적으로 사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잖아 자연 속에서 무역 풍류 이거에 대한 안분 지족 지족 만족감 자부심 튀어나오는 단어잖아 근데 2번이 왜 그냥 답이야 부러움 화자가 뭐 봄의 흥을 노래하는 새를 부러워한다는 말은 이하고 대비가 돼야 되잖아 그럼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데 지금 화자는 자연 속에 있으면 자연에서 뭐 하는데 나도 풍류 흥 즐기고 있는데 왜 부러워 이게 그럼 나는 자연 속에서 즐기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 여기 봐 3번 오늘과 내일 아침과 저녁에 할 일을 나열하는 데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 얜 어디서 자연에서 자연 속에 있는 거 기대감 맑은 향이 담긴 술장과 옷에 떨어지는 꽃잎을 주목하는 데서 자연과의 화자의 일체감 됐네 옷에 화자의 옷에 아까처럼 봐 화자 옷 사람 꽃잎 같이 붙잖아 이럴 때가 일체감 그런데 자연 속에 있네 오케이 자 술잔도 사람이 먹는 건데 흥 풍류 여기에 꽃잎 자연 희냇물에 떠내려오는 도아를 보며 이상량을 연상하는 데서 자기가 있는 곳이 복수한 곳인데 우리가 자기가 있는 곳을 풀었잖아 그럼 이상량 무릉도 화자의 고재되는 흥 됐잖아 얘 풍류 흥 얘 즐기고 있잖아 그런데 얘는 부러워한다면 흥을 부러워한다면 얘는 안 부럽다는 얘기 흥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답은 그냥 2번이지 뭐 이거 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럼 끝났지 자 이거 내가 풀면 1번이 안 걸린다고 하는 얘기를 자 그러면 이제 가와나 공동점 나중에 풀면 되겠네 공동점 나중에 풀어라 그럼 공동점은 둘 다 모여가는 얘기야 그럼 시가공적은 있다면 그럼 답은 뭐보면 안 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해 이런 게 둘 다 자연인데 뉴욕인데 됐지 이거 세 문제 풀렸는데 몇 분 걸리겠어 거기서 주려고 낸 문제인데 17번 조선전기의 시저와 가사는 노려로 향유되며 사대부들이 서로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데 확인되었다 이렇게 필요 없고 사대부들 얘네 동질성 이러한 갈래적 특성으로 인해서 사대부 시가의 대화 상황이 연상되는 여러 표현으로 공감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기억에서 청자와 하자가 서로 동질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모르겠네 동질적인 삶을 살고 있으려면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기분 안 지키는 힘들어 자연 이 기억과 미움은 가 전부 다 이거나 가나에 나오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럼 뭘 해도 얘는 동질성 자연에서의 무역적인 삶을 사는 거야 되는 거지 니은에서 청자를 불러들여 함께 했던 지난 날의 경험 함께 했던 지난 날의 경험 뭐가 돼야 되는 거니 자연 상기시키며 동질성 회복을 권유하고 있다 우리 자연 했었잖아 함께 자연하자 다시 이거지 디귿에는 화자가 상대의 부탁을 청자겠지 부탁을 수용하며 하자가 상대의 부탁을 수용하면 자신과 뜻을 같이 할 것을 청자에게 명령 명령 중 그렇지 하자가 분명인데 오케이 자신과 뜻을 같이 할 것을 뜻을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같이 했다 그러면 전부 다 이거 가지고 자연 다 동질성이야 다 동질성 하자와 청자가 청자가 니을에서는 사람들을 사람들을 일깨우려는 화자의 생각을 청자에게 묻는다 그러면 사람들을 일깨워준다는 말은 이때 사람들은 뭘까 세속인들이 있지 일깨워준다는 말은 뭘까 이들은 자연하지 안 된다지 미음에서는 눈으로 확인한 사실만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에 말을 청자에게 조언하면 이건 범주가 다르니까 일단은 아웃돼야 되겠네 범주가 일단은 범주가 동질성에 관한 얘기에서 얘는 화자와 청자가 같은 동일한 자연이라고 말하고 4번만 화자가 청자한테 일반인들이 세속인들이 자연 안 좋아하니까 자연 좋아하게 깨우치자 이 말일 것 같은데 그럼 4번부터 보면 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또 했잖아 이거 바로 전주했잖아 사람이 승지를 모르니 알게 한들 어떠래 됐네 사람이 누군데 아까 사람 나왔네 뭐뭐를 모르니 알게 하자 화자가 알게 하고 싶은 건 뭐야 자연이지 뭐야 그러면 그럼 뭘 모르는 거야 승지를 모른다 자연을 모른다는 거잖아 세속인들이 그래서 알게 하자 깨우쳐주자 알게 하면 어떠리라고 지금 묻는 방식으로 그럼 답은 보시기 19번 A부터 F를 중심으로 가나를 이해하라 그러면 쭉 봐 가의 화자는 거처인 A를 나와서 B와 C의 장소로 옮겨가고 있는지 나의 화자가 소개하는 E와 F는 D를 구성하는 장소들이라는 점에서 서로 대대한 관계에 있는 건지 가와 나의 화자는 각각 B와 E를 주의해서 가장 빼어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예찬하고 있는지 가의 화자는 A에 인접한 맑은 풍경을 맑은 풍경을 나의 화자는 자신이 D의 털을 정함으로써 생긴 변화를 C에서 주변으로 시선을 보내고 나의 화자는 F를 향해 시선을 보내고 그럼 A, B, C, D, E, F 봐 즉 울루리에 몰라도 되지만 울루리는 울타리겠지 빽빽하게 우거진 속에서 소나무 대나무 우거진 속에서 남풍월 주인이 됐다라고 그러면 자연 속에 있는 거고 A는 자기가 지금 물 앞에다 놓은 자기 위치겠네 공간이겠네 A, 화자는 거친 A를 나와 B와 C의 장소로 옮기고 있다 A에서 B 그럼 물화일체의 흥행이 다르소냐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그럼 됐어 수간복에서 이제 그 다음에 무조건 장소가 바뀌었네 정자에 앉아보니 그래서 하루가 적적하다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 음룡하여 소요 음룡 자유로이 천천히 걸으며 시를 웃저리고 있네 근데 하루가 적적한데 한중진미를 한강관대 찬다운 진미를 지금 한강과야 알리 아는 사람이 없이 혼자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봐 이웃들아 산수경 가자 이 말은 이웃들이 산수경 안 가는가 보지 그리고 C 또 어른은 막대 짓고 아이는 술을 매고 미음 안보아여 시내가에 혼자 앉아 요번에 시내가에 앉았네 그러면 장소가 수간목에서 정자에서 시내가로 가고 있네 A, B, C 2번 나의 E와 F는 D를 구성하는 장소 A 들어가 있는거 한번 보자 A A B 가와 나의 화자는 각각 B와 E를 주위에서 가장 빼어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아까 B는 아니네 B는 뭐야 그냥 혼자서 유유 자족하고 있는 곳이잖아 앞뒤에 걸터앉아 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그럼 뒤를 봐 내가 혼자서 왔다갔다 하면서 시를 읽고 있어 하루가 적적해 한강 가운데 참맛을 하니 없이 혼자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곳에서 어디를 바라보는 대상 풍경이 나오지 않잖아 그렇지 산수경 가자고 뭐 산나물 뜯자고 술 마시자고 끝까지 끝까지 B에서는 어디가 아름답다라는 거 묘사하는 게 없네 그럼 답은 것이긴 해 E, E, B, C, D, E E는 어디 있는 거야 2 자 1곡은 어디메요 관함에 해 비친다 그럼 앞뒤를 봐야지 관함이 뭔지 몰라도 이런 앞뒤를 봐야지 평무의 내 거드니 몰라 무슨 말인지 원산이 먼산이 그림이로다 됐네 뭐 그림은 뭐야 그럼 왜 갑자기 그림이야 아름답다라는 거지 얘가 이렇게 그럼 이거 묘사한 거잖아 아름답다 그림으로 비유한 거잖아 그럼 원산이라는 산 자연이 그림처럼 아름답다 이런 얘기니까 이거는 빼어나다 관함에서 지금 바라보는 풍경이 빼어나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뒤에는 맞겠네 근데 아까 정자는 아니네 이렇게 된 거지 됐어? 나머지는 뭐 쉽게 보면 됩니다 그럼 끝났어 이거는 그래서 주려고 한 건데 앞뒤 보는 거 어쨌든 고전시가 지금 보는 것처럼 앞뒤를 보면서 그리고 주어진 기준 문제를 가지고 자행이라는 걸 가지고 접근하면 할 게 없습니다 아직도 이게 안 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EBS에 연계가 됐니 안 됐니 이런 걸 따지고 있을 때 너희들 아무 상관 없잖아요 고전시가 오케이 앞뒤를 보면서 주어진 주석을 보면서 모기를 가지고 너네가 물어본 걸 가지고 앞뒤를 보면서 찾는 거로 없어 죽을 때까지 이거야 그냥 고전시가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아예 현대시로 가볼까 같은 시각길이 현대시 몇 번인 35번 자 현대시도 어떻게 하라고 현대시도 똑같이 하라고 현대시도 이번에 쉽게 내려고 두 편이 나왔는데 가하고 나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난 제목도 몰라 쳐다보지도 않았어 EBS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런 게 왜 중요해 지금 똑같이 뭐 보면 돼 틀은 같을 것이고 동일한 맥락이 있다면 포기가 있을 것이고 함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있을 것이고 이 범주 속에서 그냥 앞뒤를 보면서 해석을 하면 될 것이고 아예 해석으로 안 가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자 현대시 너네가 해석해야지 뭐 기준을 잡아서 자 37번 독일을 통해 가지고 두 작품을 다 알려주네 감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면 잘 봐 독해력이지 몇 줄 안 되는 거 정리 잘하라고 했잖아 이거지 자 자연은 시인에게 상상력의 주요한 원천이 된다 그러면 자연 얘기하네 똑같네 고든 시가랑 그럼 안 봐도 뭐 시인 화자 자연과 자연의 관계 상상력 그 중 생태학적 상상력은 생태계의 구성 간의 관계에 주목한다 두 번째 줄 상상을 통해서 구성원들과는 관계 구성원 누가 있니 구성원의 관계라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연 대 자연의 관계 자연의 관계 하나는 뭐야 인간 대 생태학적 상상력은 모든 생태계 구성원들을 평등한 존재로 출발하여 서로 교감 소통 유대감 순환 같은 말이네 이거잖아 모든 구성원들이 전부 다 뭐한다 평등한 상태에서 서로 소통 순환한다 생태학적 상상력을 통해 시인은 자연의 근원적 가치와 인간과 결정적으로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드러내며 궁극적으로 이들을 하나의 생태공동체로 같은 말이지 뭐 인간이나 자연이나 하나의 공동체야 생태 어쨌든 자연이 핵심이 자연이 가장 근원적인 가치야 우리는 거기에 다 구성요소야 이거 말하고 있는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다면 이거로부터 벗어난 거 부터 보면 되겠네 우리 이거 느느이 선택지 보는 방식 또 설명해볼게요 기본 일단은 보기가 나오면 1번 2번 나왔다면 어쩌고저쩌고 지문에 있는 내용일 거고 설명 이 설명이 보기에 있는지부터 확인해라 그런데 다 있더라 동시에 가면 좋고 이따는 조건 맞췄어 그럼 둘의 앞에 나오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해석이 맞는지도 봐라 지문 가기 전에 그래야 다 끝나지 그치 그러면 가에서 화자가 온 살결 털어 끝을 눈과 입으로 삼아 이건 화자 거잖아 화자의 살결 눈 입이지 그럼 다른 말로 뭐로 바꿔야 돼 화자를 지금 아이쿠 미친놈들 인간 자연을 대한다 이게 뭐야 인간과 자연의 교감이지 모양으로 눈과 입으로 자연을 보고 털끝으로 자연을 느끼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자연을 먹고 했겠지 동물 뜯어 먹고 했겠지 삼겹살 먹고 이거 표감 나에서 바람이 뒷동산 청설립을 빚질하는 것은 바람 자연 청설립 자연 자연과 자연과는 교감 듣네 자연 대 자연의 교감 인간 대 자연의 교감 뭐랄지 계속 그것만 생각해야지 그럼 봤더니 주로 시가 가는 이 내용이고 나는 주로 이 내용인가 보지 해석해야 되니 또 선생님들 죽으라고 해석할 거야 막 한 시간씩 해석해주고 이럴 거야 그 바다 척고 또 이러고 있겠지 앤수 삼수도 뭐든 죽으라고 이걸 못 보는데 똑같은 내용 나오지도 않을 건데 이걸 해석을 왜 하고 있니 이거를 가에서 화자가 수풀의 정과 벌레의 예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건 누가 아는 건데 화자가 안 되잖아 그럼 얘는 뭐고 자연이고 그냥 알 수 있는 얘는 누구고 화자 인간 그럼 자연과 인간이 소통하냐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거 아니야 서로 아는 것 돼요 솔나무가 뭐라고 하고 미루나무가 알았어 뭐? 물었어 미루나무 알았어 그럼 지들끼리 소나무와 미루나무끼리 그러면 자인들끼리 구성원들끼리 어쨌든 소통 가에서 화자가 수풀과 벌레의 소리를 듣고 누가 들어 화자가 수풀 벌레는 뭐야 자연 나도 청명함의 노래꾼이 된다고 하는 것과 나 화자도 청명함의 노래꾼 그럼 청명함을 만드는 게 얘는가 보지 나도라는 말을 붙였으니까 이 말은 수풀과 벌레가 청명함을 만드는데 나도 인간도 청명함을 만들어 똑같은 말이 뭐야 함께하는 건데 청명함을 나에서 소나무의 속삭임을 바람이 미루나무에게 소나무가 그 속삭인 거를 바람한테 바람이 다시 미루나무 지들끼리잖아요 지들끼리 이를 여인도 사람도 정자나무에게 다시 그걸 받아서 인간과 자연 다 인간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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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교류가 아니야 계속 같은 말하고 있잖아 이게 지금 뭐 이게 쉬운 문제라고 낸 거야 이거 한강 가라 그랬잖아 내가 지금 여기 이해 못하면 한강 가라고 여기가 여기가 한강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 이해했어 딴 생각을 할래 내가 말해서 평가원이나 수능은 더 쉽다고 더 논리적이잖아 뭐 군대덕이 있어 너무나 뻔한 소리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가에서 화자가 동백 한 알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하늘의 별살을 떠올린 것과 동백 한 알이 떨어진다잖아 나에서 화자가 입새 흔들리면서 반짝이는 구슬알을 떠올리는 것은 생명 탄생을 계기로 순환하는 생태계 이건 지문에 있었어 순환 근데 여기서 순환의 개념은 뭐니 태어나고 죽는 순환이니 아니면 앞에서 이 순환은 뭐였니 다 갖다 서로 교감으로써 이 순환이잖아 죽고 태어난다는 얘기는 없어 여기에 보기에 얘 얘 얘 얘 얘가 건네주면 건네주고 건네주고 아까처럼 이게 이 순환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논리를 봐야지 근데다가 봐 동백 한 알이 떨어진다잖아 알맹이가 떨어지는 게 탄생이니 죽음이니 이게 죽음이지 어떻게 탄생이야 알맹이 떨어지는데 열매가 이제 떨어지는 건데 죽음이지 이렇게 시험 문제 낸다고 야 이 순환이라는 개념을 생명순환이 아니구나 앞에 전제를 봤더니 서로 교감할 때 순환이구나 이런 게 순응이고 이런 게 거식이지 근데 지문 가봐 해석 안 돼 가에서 자연을 봐 온 소리의 앞소리 온 빛깔의 비롯 시작이잖아 제일 앞이잖아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근원적 존재로서의 자연의 가치 맞네 가장 근원 가장 앞선 거잖아 나에서 5월에 산과 마을이 한 초록 한 알 초록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잖아 그럼 이거는 산은 뭐고 자연이고 마을은 뭐야 인간들이니까 뭐야 그럼 됐네 이거 사본이잖아 이거 지금 왜 가야 돼? 시간이 그렇게 많아? 그래도 가 난 안 갔어 그냥 그래도 가자고 어디라고? 떨어지는 거? 찾기도 어려워? 시간도 오래 걸려? 어디 떨어져? 이러다가 대학 떨어지지 어디서 떨어지는 거 지금 가 있는 거야? 이거 봐 찾다가 헤매다가 시간 다 가잖아 여기 있네 이거 어떻게 해서 갈 건데 청명은 갑자기 의리라는 관을 쓴다 그때 토록 음성 상징할 거야 토록 하고 동백 한 알맹이가 쑥하고 빠지니 청명한 이거 언제라고 아까 다른 문제 보면 청명은 언젠이죠 가을이잖아 가을 되면 당연히 열매가 떨어 익어서 지는 거잖아 생명이 끝나는 거잖아 그 우리 뭘 두더라도 여기서 어떻게 생명탄생을 어떻게 알지 동면 한 알름 빠지니 오 빛남구 고요함 간밤에 하늘을 쫓긴 별살을 흐름이 무슨 말이에요? 죽으라고 자기 생각을 하겠지 나도 몰라 나도 모르지만 추론을 본다면 별살 이거야 밤하늘에 별이 별동물이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 그럼 별동물이 떨어지는 거 별이 탄생하는 거니 죽는 거니 죽는 거야 그런데다가 생명력 아까 순환은 그 순환이 아니야 또 논리상 선생님들은 죽으라고만 해석하려고 난리치겠지 어딘가에 찾아서 이게 왜 왜 필요한데 그게 지금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고 있는 거다 36번 기억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왜 이게 답이 3번이야 기억미음에 들으면 안 가도 아쉬움 때문이잖아 나머지 전부 다 뭔데 지금 지금 둘 다 자연 얘기한다며 자연 얘기하는데 자연이 지금 좋대니 나쁘대니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아직 모르겠어 확인해야 되겠지만 산뜻한 가을 아침이라잖아 가을 좋대잖아 지금 가을이잖아 지금 어 수능이 선뜻 다가온 기분 좋은 아침이잖아 기분 좋겠니 점수가 그 모양인데 어 알지 내가 니네 묻지 않아도 청명한 날이 의리의리한 관을 썼대잖아 햇빛을 받아가지고 비유했대잖아 순간에 가을날의 아름다움이잖아 근데 갑자기 오후 3번은 청명한 가을날의 느끼는 마음을 느끼는 마음 플러스 마음이야 마이너스 마음이야 플러스 마음이잖아 다른 선택지 같이 보라고 고향의 낯익음 우린 고향은 플러스잖아 느낌에 비유하여 지나가는 가을에 대한 아쉬움 아니잖아 확인해볼게 역동돼 막 살아 움직이잖아 이미지를 활용하여 바람에 부는 강변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이거는 뭐 확인해보면 되는 거지만 청청한 날에 어 정경에 대한 화제의 반응을 제시하여 청청한 날인데 맑고 청명한 날인데 기분 좋을 거 아니야 시적사항에 대한 정서 청서야 이거 봤을 때 기분 좋은 거일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사실은 의미 없네 그럼 이거는 아쉬움 아니겠네 그럼 3번부터 가봐 디귿 갑자기 아쉬움 왜 튀어나오냐고 온 소리의 앞소리요 온 빛깔의 비로시라 뭐 가을이 되면 청명한 날은 모든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모든 소리의 시작의 소리가 나는 것 같고 모든 빛깔의 시작은 다 여기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청명함에 소리와 빛깔이 너무 좋은 가을날에 맑고 깨끗함에 포근히 취한 내 마음이지 너무 좋아서 취한 거잖아 취했잖아 좋아서 취했을 거 아니야 감각으로서 낯익은 고향을 찾은 놀아 내가 살던 내 낯익은 고향도 이렇게 청명함이었는데 찾은 거잖아 평생 못 떠날 내 집을 들어왔노라 그러면 평생 못 떠날 내 집은 가을날의 청명함이야 그걸 내 고향집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무슨 떠나가는 아쉬움이 어디 있어 없지 계속 머릿속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앞뒤를 보더라도 기준 나머지 선택지 도기 자연 플러스 이 상태에서 접근해와야 되는 건데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건데 앞에 문제는 왜 괜히 봤어 두 문제 가시든 나시든 자연과 인간의 조화야 그러면 조화 교각 서로 소통한다는 말은 자연과 내가 지금 서로 소통해야 되는 건데 뭐가 문제인 일이지 현대식 푸는 데 사실은 뭐 한 2분 정도면 길어야 2분이지 1번 외탈락이 거리가 아까 뭐 자연과 인간의 조 화 문화 일 체라는데 뭐 이게 평생 연습하여 수없이 떠드는 얘기잖아 이게 지금 가와 나는 동일한 종교로미 모르겠네 이거는 확인해봐야겠지 종교로미 가와 나는 화자의 시선이 화자의 내면에서 외부색으로 이동 이것도 지울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 왜 지워야 돼 외부에서 내부겠지 왜 지금 자연을 내가 뭐 한 걸 좀 전에 자연 청명함을 자연의 아름다움을 뭔지 모르겠지만 보고 있잖아 그걸 보고 느끼는 화자의 뭐야 정 서가 어떻다는 거야 플러스라는 얘기잖아 그래야 교감하는 거지 그럼 먼저 외부의 자연을 본 다음에 플러스의 자연을 본 다음에 거기서 느끼는 나의 정서를 서로 교감하고 있는 거 아니야 가의 여정에 따른 공간의 이동 공간의 이동 두 곳 이상이 나오면 공간의 이동이 나는 계절의 흐름 계절이 두 개 이상 나와야 돼 가는 종교적 관념에 대한 사색을 바탕으로 살짝 티네 이거는 이거 남으면 좀 어렵거든 종교적 나올 수도 있지만 종교 남으면 이게 편향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갑자기 불교 종교적인 기독교들이 뭐라 알고 수능에 어떻게 기독교에 나면 수님들이 목탁 뜯으면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편향적으로 지금 좌파 우파 따지는 세상에서 살짝 튀잖아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궁금해하란 말이야 문제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일상성능에서 깨달은 바탕 몰라 어쨌든 그럼 이제 봐야 돼 그럼 우리는 종교러미 찾고 공간이동 계절이동인지 찾고 그럼 이제 적어 그리고 이것만 찾아서 가 하나는 뭐 가는 공간의 이동인지 나는 계절의 이동인지 가는 종교적인 사색인지 나는 일상에 대한 사색인지 가나 둘 다 공동점으로 종교러미인지 예 반복인지 문학 요번에 10분도 길다 10분도 아깝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되려고 나리칠 수가 있을까 문제 풀면서 한숨을 쉬면서 요번 거는 평가에 별로 이게 지침이 될 수가 없어 태복했기 때문에 가에서 공간 가에서는 공간 종교 종교를 찾아야 되겠네 가을 아침 가을은 나왔어 찾아 해석하지 말고 공간 나오는 집아 종교 나오는 집아 눈이요 눈이요 청명 노래꾼 은하 청명 무슨 은솔 없네 지금 공간 없고 지호하지 종교 안 나왔지 불교인지 힌두교인지 없지 이슬람교인지 없어 지금 종교 없어 됐지 그럼 두 개 다 쥐고 나면 남는 거 이것밖에 없네 종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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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어디 있니 찾았노라 들었노라 일단 있네 그럼 여기도 확인해 나에서 계절하고 일상 종교로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지 청설잎을 빛질해주던 바람이 속삭이고 위두나무에 전하면 잎새들이 흔들어 여하니 그의 알아챈 바람이 이제 누 에다가 여하니 여하니 없네 한 공간을 묘사하고 지금 계절 있나 계절 나왔니 어떤 계절이 있대 계절이 변화 변화는커녕 계절조차 없네 이거지 어 그러면 종교로 우리는 종교로 끝이 나 하자 하자 됐네 그럼 다음 몇 번 2번 그럼 다 푼 거니 이거 봐 이거 몇 분 걸려 이해 됐니 아이씨 뭐가 쉬워요 봐 이게 너무 쉽지 않아 이거 한 눈 감고도 풀 수 있는데 이거지 난 너네한테 평생시 하는 대로 풀고 있는데 내가 또 달리 푸니 무거고 사라고 요번엔 시간 한 30분 남아야 돼 이놈들아 이 시험지인 어 화법장문은 너무하고 그냥 이러면 바로 이게 답이 이거 뭐 초등학교 문제인가 이렇게 나오고 이제 자 어쨌든 시 끝났고 그 다음에 소설 2 2 3 4 5 8 9 10